항상 가는 비행기 한국라메이서 한국인그랬스 드라이브 아..국민에서 베이징을 가는데 처음 보는 음료수를 주길래 마셔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한 잔 더 달려고 했는데 드라맨 한 통을 주네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나오죠 어 갑자기 이런거 냈네 드디어 쿤밍에 도착했습니다 뒤에는 디제 캔디구요 드라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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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예 It looks like a study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클럽 아이콘 클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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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국인들은 못오는 레스토랑에 왔는데 로컬 레스토랑 데려가 달라고 못하겠어요 근데 좀 이제 게스트니까 미안해서 좀 뭐 어디 좋은데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와 여기 완전 진짜 대박 와 진짜 진짜 처음 보는 지애인데네 진짜 맛있어 자지 자지 뭔가 계속 나오죠 이건 감자인데 뭔가 절대 한국에 없는 매쉬 포테이토 장난아닙니다 진짜 진짜 맛있어요 잘 먹고 갑니다 너무 맛있다 제가 중국에서 한국을 너무 사랑하는 팬들 만났어요 진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 아침인데 공항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네요